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석 2장 10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석 2장 10절 말씀 아맨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시고 뛰어나시다고 해 우리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 내일 또 만나 안녕